나 그럼 환희 사랑해 자기 아프다고 날 버려둔 당신보다 날 배신한 당신보다 환희 사랑이 못할 게 뭐야 당신 마음이 알고 싶어 절대로 날 용서할 수 없어서가 맞아? 환희 영향은 조금도 없어? 당신 앞으로 정말 환희 안 보고 살 거야? 환희는 당신 사랑하잖아 나도 사랑해 사랑은 남자 여자밖에 못해?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것만 사랑이야? 당신이 말하는 사랑 그게 대체 뭔데? 환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이날 이때까지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행복하기만 바랬어 자기가 날 좋아하면서도 어른이 형한테 양보했고 남편 없는 집에서 말라가는 거 안타까워 애가 탔고 형이 돌아오니까 흔들린 맘 다 잡으면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? 그럼 환희 사랑해 자기 아프다고 날 버려둔 당신보다 날 배신한 당신보다 환희 사랑이 못할 게 뭐야 환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like 인구른자 응 응 인구른자 응 응 응 아멘